안녕하세요. 가평군수 서태원입니다.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2024년 갑주년 푸른 용의해가 밝았습니다. 잘 보존된 아름다운 상가광은 우리 군의 미래 핵심 가치이자 성장 동력입니다. 자연을 경제로 꼽히기 위해 더욱더 외진하고 반면 교사하여 더 성숙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변화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올 한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